깼습니다 모니터 모든걸 다 깼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요랑 한번 모두 모두 깨보러 할겁니다 잠깐만 나는 모르고 가는거니 또요야 베놈 큰 단점을 알았다 지금 운송량은 큰일이야 1승리가 필요해 한번 얼굴을 보고 보내줘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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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더 estrutural 빨리 전화 안하면 뭐해 네가 전화요 네가 전화요 네가 전화요 야! 니가! 야! 수나인 선서! 입먹밥! 할아버지에게 명독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 돼지 동네방국 뭔가 뽕뽕이맨이 아닐까? 그... 쟤가... 쟤가 존자리라고 얘기한잖아! 피차 하나랑 도용군! 띠용군! 빨리 여기 확인해! 피차 하나랑... 이상해도 뭐라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경비원! 경비원입니다! 아, 아까 그... 걔는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나쁘고 그래서 법원에 갔대, 법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임시 그 집 똥땡이를 데리고 왔어 아빠! 아빠는 여기만 보면돼! 아빠! 여기 이상한 사람 오는지만 확인해! 아빠 그 다음에 열로 채우면 돼! 오케이! 아, 노아! 넌 맨 위에! 넌 맨 위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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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 들이보낸 거 같으면 저거 누르라고 하고 내가 저거... 전화할 거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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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야! 노아야! 너는 저쪽 봐! 저쪽! 내려와! 아니다! 이거 있어! 너는 저 핑크색도 보면 돼! 핑크! 핑크! 그거 아직 못 봐! 알아! 근데 거기서 나중에 보면 된다고 아직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아빠 전화를 왜 안 걸고 있어?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걸렛다! 이게 바로 이 놀 똥땀 때문이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다 그냥 풀덩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니까 바로 이 대속으로 했고 저희 이 대속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겠죠? 저번 영상 경비원으로 취직하다 이 1200표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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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대가를 받고 또 브레인즐까지 하면서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두 배가 이제 곧 끝나게 조금 끝날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놓을 거 믿고 그 다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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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회도 1200 감사해요. 이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뭐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보고. 네 이거 부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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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얼 부ó 네 할 거 쪼 부 부 부 부 부 바 쪼 쪼 부 부 등 지혁은 놈들 뿌워 아 지혁아 봐봐 아빠 이리로 와봐 코아 뱉면 아 눈이라 이리와 이리와 너는 아까 나 이따가가 끝나고 그치한테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어봐 하하하하 기대charged 너 이러는 거 맞냐 원래? 나에서 시원을 피우고 있어 뭐 이상한 사람인가?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들 하드모드 못 깹니다 그러면 하드모드는 못 깼으니까 여러분들 하드모드 못 깰 것 같아요 대신 다른 걸 깼습니다 모니터 모든 걸 다 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돌아오죠 빠이